첫번째로 적초관련 식사일에 닦아줘요 찬아 커피 시켰어 야 아니 어디 갈 데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어 맨날 그 너가 좋은 기획들과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의논하는 기획도 있고 그쵸 많죠 많죠 또 이렇게 비밀로 하는 기획도 많잖아 네 많죠 간만에 내가 또 찬양이한테 비밀로 하는 기획으로 시작을 해갖고 눈수도 빠르고 같이 있고 이러니까 네 뭐 혼자 기획하기 좀 힘들었어요 아 뭐 한 거 같다고 뭐 또 그런 거겠죠 뭐 좀 싼 오마카세 뭐 이런 거 자 다음 기획은 뭘까 장난이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러 몸만 오면 아 좋으다 좋으다 좋으 네 아 너무 뻔하다 거기 그때 머리 잘랐던 그 디자이너님한테 가가지고 저 머리 잘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역시 찬양이 눈치가 빠르네 그거 하고 네 밥 먹고 두 편 아 머리 스타일 뭘로 하지? 핑크 어때 핑크 핑크가 딱인데 태양이한테는 역시 아직 그 당국 미련 남으신 거예요? 미련이라니 복수심? 아 복수심 아 사실 여기 온 이유는 너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네 그 네가 항상 잠깐만 이러고 다니잖아 아니 너도 오랜만에 한국에 왔고 네 내가 옷을 사주시려고요? 사주려 했으나 내 친구의 지인분이 여기에 매장을 갖고 계셔 그래갖고 그거를 진짜요? 엽집형 채널에 협찬을 해주고 싶다고 아 협찬이요? 어 협찬이 아이 찬양이가 또 너도 하나 따왔으니까 형이 또 창피하게 안 따올 수 없잖아 아 제가 광고 따와가지고 아 예 그럼 2년 조금 전에 우리 한국에 나왔을 때 코이티비 한국에 같이 나왔을 때 그 브랜드 알지? X꺼 머리요? 거기에요? 거기였으면 참 좋았을 때 쭈빼기 아이 찬단이고 그런 식으로 네 옷만 협찬을 아 진짜로? 대박인데? 내가 따왔어 어때? 어떤데? 아니 지금 좀 느낌 이상한데? 아 좀 설레는데?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떤데? 아니 왜 연예인들만 맡는 거 아니에요? 연예인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가서 뭐 보자 이사님이 나와 계신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? 어 와 준비 철저히 하셨네요 엽지평 뭐 요정도? 여기요? 볼컴? 아 볼컴 엄청 이쁜데? 오자마자 그냥 눈에 확 튀는 듯? 얘기된 거 맞죠? 얘기된 건 맞는데 아직 이사님이 안 오신 거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불편한데? 근데 여기 엽지평 사이즈는 없을 거 같은데? 난 뭐 어디 모자라도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아 근데 디자인들이 좀 가격대가 좀 있어 보이는데? 가격대는 내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는데 10만 원 좀 비싼 브랜드인데 나가자 이사님이 오시긴 해? 이사님이 몰카를 하시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맞아요 명함 드릴게요 진짜였구나 그럴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 정말요? 옷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? 저한테는 딱히 맞을만한 옷이 많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워낙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엑스라지를 몇 개를 조금 크게 만들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빔트릴에도 오버핏 제품이 몇 개 있고 아 있어요? 볼컴도 있어서 네 네 네 한번 보시고 그럼 편하게 봐보세요 네 네 일단 일단 옷을 먼저 보고 네 편하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막상 입어보면 안 맞아 지금 뭐 이런 모자나 심플하게 딱 이뻐요 아 그러네 네 추리닝 위아래 세트도 진짜 요즘 비싸가지고 어? 이쁘다 그런 것도 상훈이가 생각나는데? 어 가방도 있고 와 되게 많네 모자 가방 장갑 좀 집힌 얼굴에 안 들어가겠네 이거 원래 늘려서 쓰는 거야 나 은근히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릴걸? 여기 털러 오셨어요? 털러 아니야 아 이쁜데? 오 하얀색 조금 작은데? 어 좀 작아 나한테 제일 큰 오버핏이라 그러는데 오버핏 자체가 오버되지 않아 이거 오버핏이에요? 어 집업도 이쁜데 집업 안에 포인트 이런 어 뭐야 포인트 진짜 입어봐요? 어 몇 개를 한번 입어봐봐 진짜 파란데? 어 이쁜데? 오 이런 포인트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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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잘 어울리세요 엄청 이쁜데요? 그쵸? 네 모자도 한번 써보세요 세트로 그거는 같이 디자인 히트로 와주셨고 수오파의 허니데이 님께서 사공하고 또 방송에 나와주셨던 어? 되게 이쁜데? 괜찮은데? 잘 어울리세요 사이즈가 되게 잘 맞네 다행히 이분은 저는 빼가지고 올게요 아니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예뻐요 맞죠? 저희가 그 라벨로 시리즈도 쭉 잘 봐가지고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그쪽에 보면은 팬츠들도 같이 옐로우 라벨로 해가지고 쭉 같이 좀 연결돼 있거든요 아 좀 기네? 아 이거 사이즈가 큰 거 아 사이즈가 큰 거 아 큰 거 큰 거 아 오해할 뻔했네 누가 들으면 키 작은 줄 알아요? 그러니까 178이 이렇게 작아질 수 없을 텐데 183 아니었어요? 입으면 기장이 잘 맞아지는 또 이게 마법의 옷들이라 아 그죠 그죠 그리고 발목에 밴딩이 있어가지고 그치 지금 흘러내리진 않지 아니요 바지가 근데 너무 잘 맞네 안기네 여기 또 모자를 다시 한번 써보셔요 아 모자를 오우 아 잘 어울리네 모자랑 아 이거 완전 연예인 패션이네 이렇게 사람이 연예인이었어야 되는데 해시태그 시리즈가 저희 지금 또 어떤 브랜드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맨블랭 같은 거여가지고 아니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거 잘 어울리시면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세이지로 나와서 이거는 진짜 큰 사이즈 아니 큰 사이즈라 그랬는데 남을까봐 저도 아니 진짜 저는 이거 자신합니다 잘 맞으실 거라고 봐봐요 너무 잘 맞다 어머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가까운 은행이 어디야 잘 어울리세요 진짜 지금 입고 계신 맨투맨들 해시태그 시리즈들이 다른 컬러들이랑 많아요 맨투넘에서 또 다른 직원분들 같이 또 계신다고 들어오신 분들 네 회사에 다시 또 입으신 거 같이 좀 한번 보세요 혼자만 입고 가면은 뺏기시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어 여자분들 혹시 계시면 핑크색도 너무 예뻐요 오 예쁘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 일단 그냥 봐봐주면서 막 골라봐요 편하게 찍어주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 편하게 찍어주세요 계속 계속 입어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겨울 내내 이제 겨울 시작인데 그래도 옷이 없어가지고 호이티비는 막 110만 유튜버 113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아니아니 호이티비 촬영품 뭘? 아 아니 내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릴리 롱패딩 하나 좋을 거 같지 않아? 릴리 안 그래도 지금 대표님 거 롱패딩 입고 다니고 맞아맞아 아니 그것도 뭐 충분히 따뜻한데 그거 검은색이니까 요거나 저쪽에 있는 저거나 좀 밝은색으로 어때 롱패딩 아 이거 엄청 따뜻하긴 했는데 엄청 따뜻할 거 같아 수정감이 그 예쁘지 않아? 이거 좀 릴리도 이쁠 거 같지 않아? 응 이쁘겠네 릴리도 검은색에 하얀색이 딱 이뻐가지고 다음에 좀 시즌 바뀌고 이러면은 진짜 그냥 제 돈으로도 좀 사러 오려고요 응응 네 너무 이뻐요 디자인이? 젊은 츤들 공략을 엄청 잘하신 거 같아 아 너무 근데 갑자기 하나씩 고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른 거 같은데 아니 뭐 이 정도 더 줘가지고 매장이 털리겠어요? 아 오 갓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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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이다 갓 하템들만 잘 고르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럼 아까 그 이사님 그 이사님이 처음에서 그 챙겨주신다던 저희 직원 후드 하나씩 그거 여기 없나요? 안 빼놨어요 아니 여기 있지 않으면 자유 한번 봐보세요 아냐아냐 없어요 여기 아무래도 직원들이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함께 회식도 할 때 입으시려면 저희 히스티그 맨투맨이 지금 가장 빛을 밀고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이 시리즈에서 후드나 맨투맨에서 지금 컬러도 그린? 이거를 섞어서 섞어서 한번 이쪽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브랜드 좀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? 볼컴은 미국에서 30년 전에 런칭한 익스트림 스포츠 베이스의 브랜드고 참고로 지금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진행되잖아요 미국의 동계올림픽의 꽃 스노우보드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브랜드예요 아 공식이요? 네 스노우보드, 서핑, 스케이트보드 같은 약간 데크 베이스의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스트릿한 무드를 좀 같이 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한국의 그런 백화점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백화점에도 좀 입점되어 있고 또 자사몰에서도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니에요? 빈트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년 전에 런칭된 브랜드인데요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오프화이트 디렉터 버지라블루와 엘릭스 스튜디오의 매튜 윌리엄스, 헤롬 프레스톤 그분들이 10년 전에 DJ 크루 활동 시절에 콕짝콕짝해서 만든 브랜드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트릿실에서 인지도를 많이 얻고 계시잖아요 그런 좀 소울이 담긴 브랜드입니다 아 네 네 아 좋다 펜특점까지 어때 채영아